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화방송뉴스 배지윤입니다. 지능형 CCTV, 공공 와이파이, IoT 같은 첨단 ICT 기술이 결합된 일명 똑똑한 가로등 신호등인 서울시내 스마트폴이 한 번 더 진화합니다. 도로변 주차장에는 전기차 급속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폴이 설치돼 시민 누구나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고 반포천 일대에는 드론 충전이 가능한 스테이션이 탑재된 드론 스마트폴이 설치됩니다. 서울시가 한층 고도화된 스마트폴 2종을 올 연말까지 5개소에서 총 10개를 시범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.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시민에게 필요한 스마트도시 기능을 스마트폴에 융합해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스마트도시의 기반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박종수 서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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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제